여러분 안녕 티비는 지금 다이소 다이소 이런게 있나요? 이건 스퀸이에요 근데 이런건 다 딱딱해요 스퀸이 아닌거죠 엄청 신기하죠 만찬을 준비해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? 바닥에 바닥에 한 번만 만들어볼까요? 말고 일부러 또 또 또 어디가 있을까 아해 아 아 이 팔은 먹지마 제발 아무튼 여기 네 전투야? 아니 전투 전투 아 아 아 아 아